랜덤볼 뽑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랜덤볼 뽑기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공이 한.. 근데 엄청 많지는 않아요 네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상품은 하나 빼고 다 있거든요 어 요거 제일복관 제일복관 피규어 제일복관 피규어 하고 하나만 발마나 봐요 네 그렇죠 요거는 저희가 그때 영상에 보여드렸나요? 응 보여드렸는데 이게 또 가져간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라인이 여기로 떨어지면 꽝 그리고 왼쪽으로 나오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기 뒤에도 꽝이에요 그렇죠 이게 확률이 잡히긴 잘 잡혀도 나오는 확률이 낮아서 그게 좀 그까짓이긴 한데 그래도 개수가 그만큼 많이 없으니까 아무튼 오늘 운빠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거는 참고로 보너스 기회가 없습니다 딱 10번이네요 네 딱 10번입니다 기회는 어 뭔가 약간 열쇠 소리 들렸어 정말? 어 여기 턴 뭐죠? 오! 하나 나왔어 알았다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 주위에 저 저 저 요기 턴 부분은 두려워요 응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라인을 잘 타야 돼 라인을 잘 타야 되죠 좀 운이 좋아야 돼요 사실 그쵸? 응 근데 저기에 비해서는 뭐 투터치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오! 아슬슬하다 아슬슬한데 일단 나 약간 요게 의심스러웠거든 네 봅시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어?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뽑아봐야 알 것 같지 근데 지금 요쪽 라인이 잘 잡힌다 그래도 그치? 그러니까 잘 잡히는 부분을 잡아서 빨리 확률을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또 볼이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골라내기 힘들잖아요 응 그래도 제1복권이 3개? 3개나 되니까 아 3개는 충분히 좋지 오! 이 위치 좋네 어? 어 왜? 뭔가 소리가 그냥 깨지는 건가? 열쇠는 아니겠죠? 어 열쇠만 핵이든 오 요 라인 좋아 두현아 귀엽게 지금 이 라인 딱 좋네 오케이 오케이 이 직계 흔들림이랑 위치가 딱 들어가게끔 해준다 오! 나이스 샷 잘 잡고 있어 나 여기만 잡아 난 무조건 나중에 다른 거 잡으면 이제 오 나 여기로 모아 그래 그래 어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 빼면 어 이제 알아서 나오고 오 굿 오 많이 뽑고 있어 여러분들 공장을 찾았어요 이 위치가 공약입니다 이 위치가 좋긴 하네 다른 위치 잡으면 또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진짜 힘들지 말고 어 아 까비 요원 밖으로 나왔네요 저건 아닌 거 같고 어 저건 아닌 거 같고 아 두 번이나 남았어요 저거 많이 뽑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잡아야 돼 오 나이스 직계가 막 들어 눕는구만 그래도 여기는 잡히기는 잘 잡혀서 오 직계가 너무 안 들려 오 나이스 그런 스트레스까지도 없네요 맞아요 자 조준 딱 해서 착 오 뭐야 뭐야 다른 게 들어왔네 오 이런 게 오히려 열쇠일 수도 있지 맞아 맞아 해기득이지 그러면 오 좋아 그 가벼운 소리를 약간 들었다 그래서 나 지금 고니가 많이 뽑은 거 같거든요 꽝 꽝 꽝 꽝 다 꽝 맞아요? 에이 다 꽝이다 아 꽝이야? 아 꽝꽝꽝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현이 차례 아까 기억하시죠? 네 그쪽 라인입니다 고니가 볼을 많이 뽑긴 했는데 다 꽝이에요 다 꽝 어 아쉽게 다 꽝이라 두현이가 또 뽑아줄 수 있지 이제 이러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볼이 많지 않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늘 그래도 아 근데 이쪽 안에는 저쪽 라인이 좀 잡기도 힘들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저쪽이 이렇게 잘 있을 거 같은데 아마 챙겨 났지 않았을까요? 사나님이 오 오 뭔가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? 내려가는 게 약간 이상했어 어 내려가는 게 조금 이상했는데 약간 기대가 좀 되네 하나 일단 오케이 오케이 가봐 옳지 오빠도 무조건 피규어잖아 최소 그치 상품은 좋아 아 오히려 자파 같은 것보다 어 어 저거 열쇠 있는 거 같은데 소리가? 아 그래? 아닌가? 다시 해봐 방금 딱 뒤에 부는 소리가 열쇠 소리였는데 근데 저거 잡을 수 있을까? 너무 위치가 어려운 위치인데 어 일단 내려가긴 했다 자 오케이 나왔고요 저거 저거 비약해 빨간색이거든요 저거 어 저기는 기억은 일단 해놓겠습니다 일단 딴 쪽부터 먼저 뽑을게요 너무 무리해서 저거 뽑을 어차피 열쇠 많잖아요? 아니 아니 운이해서 다 뽑아갈 거야 아 예예 흐흫 자 아이고 어이 잘 좀 잡아봐라 알았다 흐흫 그래도 약간 의심가는 게 하나 있어서 응 개 믿어봐야지 하나만 더 뽑으면 좋아 랜덤이기 때문에 아 이거 다 꽉 뽑았는데 이거?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잘 잡더라고 아 그래? 잘 파고 드나? 잘 파고 드던데요 저는? 난 이상한 거 뽑아도 되지 왜? 잘 못해서 좀 이거 해볼래 그냥 아 거기 벽에 아까 붙어있는 거 빨간색 과연 저거 꺼낼 수 있을지 꺼낼 수도 있지 아우 이상한 거 잘 꺼냈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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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오 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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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저거 이상한 게 내려가는 게 이상했어 약간 무거운 느낌 났잖아요 저거 기억해 어어 빨간색 두 개 중에 위에 거잖아 어 맞아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처녀분들 보고 계시죠 얍! 잡아야 돼 아 그 옆에 있는 거 딱 저거 딱 구결하겠다 저거는 오오 들어가네요 아 들어가네요 아 끝났어 자 봅시다 아 이게 고마워 아 내가 벌레게 되었구나 어 과연? 있고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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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불러 가유 어 이미 열려버렸어 열려버렸다 17번 와 여기 있는 거잖아 오 나이스 오 위에 있는 제일보건 득템 아싸 오 튤린 얘 누구야 상디? 상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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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득템 성공 오 나이스 이번엔 두현이 차례 두현이가 하나 더 뽑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전 여기 한 두 번째 줄 네 하다가 혹시 또 옆에 첫 번째 줄이 잡힐 수 있습니까? 응 맞아 맞아 그러면 세 번째 줄을 잡았네요 아 아예 아닌 거 같아요 약간 미세한 컨트롤 엇 생각보다 아까 열쇠 굴러나오면 무거운데도 늦게 굴러나오더라고요 그치 약간 응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겠어요 아 너 어디 열쇠가 있을까요? 과연 어디 숨어져 이 많은 열쇠는 어디 숨어져 있을 것인가 일단 잡았다 좋습니다 아 이게 라인은 딱 잘 맞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 이게 라인이 잘 맞아야 돼 이게 들고 가는 라인이 아까 제가 처음에 잡았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완전 페이스트였어 지금은 조금 이제 또 좀 힘들어졌죠 약간 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왔다 굿굿 여기 저기 이런 거 벽에 붙어있는 거 최대한 좋아요 어 이러면서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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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오히려 지디가 약간 유상해가지고 오히려 지디가 약간 유상해가지고 오히려 지디가 약간 유상해가지고 좋아요 어 잘 꺼내요 이렇게 다른 거를 이제 여기서 나와야 중요한데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뽑고 있다 그래도 얍 빨간색 빨간색 가나요 아 뒤에 파란색 잡히겠다 아이고 따라보셨네요 근데 이상한 게 다 펴 조준한 거랑은 다르게 오 좋아요 좋아요 나 많이 뽑고 있어 지금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완전 괜찮다 많이 뽑으면 무조건 좋지 오 잡았다 오오 느낌있어 오 오늘 약간 맨날인가 오 오152 오142 열쇠 하나 더 뽑았어요 여러분들 열쇠가? 저렇게 늦게 나오는게 열쇠더라고요 오 오 굿 아 열쇠 구분은 엄청 쉽네 이게 잡아 뭘 잡아 아이고 야 나 열쇠 두번 남았고요 이 똥손이 말리마나 오 열쇠 두 개 뽑았다고 좀 우쭐우쭐 나 지금 하나도 확인도 안됐는데 이미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맞아 저 늦게 나오는 게 열쇠 맞아 어 저기 안에 들어가는구나 까놨다 까놨다 끝 끝 아 여기 또 열쇠도 많았어 아 맞죠 열쇠? 짜란짜란 짜란 19번 여기 있네요 이거 제일 벚꽃이야 어 나 제일 벚꽃 디싱이야 코나 아 두 개 뽑았어 제일 벚꽃 어? 전체가 열리엘나는데? 어 뒤에 부술려 하지 말고 짜란 이번에는 루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루피 오 좋아요 어? 이렇게 되면 나는 2만원에 제일 벚꽃 두 갠데? 그러니까 완전 핵이득이지 다른 건 없나? 다른 건 꽝이겠죠 아마? 꽝 꽝 꽝 제가 2만원에 지금 제일 벚꽃 두 개를 뽑았기 때문에 마지막 만원으로도 또 제일 벚꽃을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못 타예요 두윤이가 한다고 해서 못 뽑은 사람은 기회 없어 알겠어 두윤이한테 믿고 맡겨볼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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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안 나와 하나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뽑으면 대박이긴 해 약간 느낌이 왔어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두윤이 믿어보시? 자 일단 볼 잡았고 진짜 볼이 얼마 없긴 해 응 많이 뽑았다 근데 확률 좋게 더 굴러란 말이야 더 굴러 엄청 신기하네 무거우니까 더 천천히 구르네 그러니까 난 더 빨리 구를 줄 알았는데 아 잡아야 돼 오 잘 잡아요 일단 잡았다 응 잡는 게 중요해 잡는 게 오 오케이 라인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아 저희가가 아니죠 사실 제가 두 개를 뽑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총 5만원 했는데 그래도 제일 복권 두 개 뽑았으니까 상당히 잘 뽑은 거 같아요 어 그리고 둘 다 C상이네요 어 C씨 캠퍼스 커플인 거죠 사실 어? 자 그러면 오늘 해기득 봤으니까 여기서 빠르게 치고 빠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acute 해주세요 안녕 안녕 어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